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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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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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스파이징 이것은 다 면밀어요 저번에는 새콤한 식감이 정말 좋아요 매콤한 식감이 좋은 편이에요 정말로 먹었음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육수 요리는 고소..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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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안에서 먹으니까.. 너무 맛있어 그리고 그 식감은 완전 맛있다 그리고 이 소스는 정말 맛있어서 먹었을 때 먹었을 때 먹었을 때 먹었을 때 다진마늘에 밥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소한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서 밥을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추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바이바이 하드뱅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